니콘 D800은 2012년 2월 출시된 니콘의 디지털 SLR 카메라이다. 어스 2999.95달러에 발매되었다. 경쟁 기종으로는 캐논 EOS 5D Mark III가 있다. 성능은 다음과 같다. 니콘 D800은 현재 DX55 랩스, 득소마크 센서 벤치마킹 35mm 풀프레임 부문에서 모든 부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현재 해당 기종보다 화질이 좋은 기종은 페이즈원의 IQ180밖에 없다. D800은 광학식 로우패스 필터와 앤티에일리어싱 필터를 제거함으로써 가장 날카로운 해상력을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 모델이다. 니콘은 해당 기종의 무활의 현상 제거를 위해 자사의 캡처 NX2만을 사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리뷰어들에 따르면 무활의 현상을 제거하는 것은 소프트웨어만으로는 힘들며, 단지 화각과 조리개 수치로 처음부터 무활의 현상을 방지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런 의미에서 D800은 광학적으로 발전했을지는 몰라도 사용상 어려움이 많은 기종으로 평가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